안녕하세요 반팔매 입니다 오늘은 메밀전을 부쳐 보겠습니다 메밀전 간단해요 김치 묵은지 씻은거 하고 부추 하고요 요거는 메밀이 100%라서 밀가루 조금 섞습니다 소금하고요 물 1컵 반요 해보겠습니다 메밀가루 1컵 입니다 요거는 한국에서 봉평에서 100% 샀습니다 요거는 밀가루 반컵 넣습니다 메밀가루만 하면은 요거는 표고우린물이 있어서 반컵 샀습니다 요거 동량 넣으면 됩니다 한컵밤 동량 넣어가지고 안풀으면은 풀어가지고 냉장고다 서너시간 남았다 부쳐야 차지고 맛있습니다 표고 물이 들어가면 표고향이 확 올라오네요 소금 조금 넣겠습니다 많이 안넣고 반죽이 끝났습니다 반죽이 다 됐습니다 반죽이 이렇게 잘되가지고 양념간장 해놓고요 부쳐 봅시다 반죽이 두개요 식초 하나요 설탕은 조금 만드실랍니다 팥은 조금 넣고요 양념장은 다 완성했습니다 김치가 들어가면 칼칼하니까 부쳐봅시다 기름 조금만 볶고요 참기름 1-5匹 소시지를 볶아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